자, 본격적으로 창공의 도시를 공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물속에 보물상자가 있죠? 보물상자는 네, 20높이 어, 하나 더 있을텐데 어, 여기 하나 더 있죠? 진짜야 음, 수준폭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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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호,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 때는 요거 신발식으로 가면 돼요 고고고 오우 열렸어 오우 바람이 불 달려 확실하게 광고 눈빛 프로펠러 두개밖에 없어 이쪽에 보시면 문을 열려면 저 위에 붓을 보이죠? 어머? 왜 안맞니? 문을 열고 돌아갑시다 저쪽으로 건너가야겠죠? 나를 들고 날아가 막아 흠녀석은 갑옷이 있으면 은근히 짜증나요 오! 떨어져 떨어져 파란색 블록은 떨어집니다 잘 잡고 달러 갑시다 어허우 오우 굳이 죽뻔했다 이야 내가 어디 돈 썼나? 오호 엄청 커채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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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쪽을, 이쪽을 걷는게 뭐야 딜을 해야되요 귀엽게 죽네 저쪽이다 저기 보면 이게 보이잖아 구멍이 보이죠 구멍 응? 구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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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굿먹고 구멍으로 내려갑시다 스패너 스패너가 있죠 오다아 스패너 스패너 돌리기 돌리기 다리야 생겨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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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갑시다 아 이리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얏 붙어서 위로 올라가는거에요 건너갑시다 아 아 맞다 여기 바람불면 안되니까 이쪽에다가 아이언부츠를 대개 놓고 바람불때 잽싸게 신으면 돼요 또 이렇게 오우 떨어질 뻔 했어 떨어질 뻔 했어 네 에스 흠흠 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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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하아 위로 보자 이건 갈고리로 해줘야겠죠 열쇠를 먹었어요 네 열쇠를 먹었어요 갈고리 이게 젤다가 완성도에 비해서 많이 팔리지 않는 작품이에요 점프 이게 어려워 마리오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근데 마리오도 진짜 나인도 어려운데 제대로 깨려면 젤다 자체가 어쩌면 약간 어려워요 오오오 아이언부츠가 신을 태도 없이 해외 빠지마 다리 끊어버렸어 다리를 끊는다는건 이따 다시 한번 와야된다는데 다리를 왜 끊었겠어 지금 못온다는거겠죠 다리를 왜 끊었겠어 지금 못온다는거겠죠 일단은 들어가서 파란불럭 쿠키 무살기 나 이러면 왜 못 잡았지? 희한하네 왜 떨어졌지? 희한하네 떨어집시다 흐흐흐흐흐 자 이쪽으로 으쇼 으쇼 떨어집이잖아 제일 빨리 흙 흙 흙 오 나 스패나 달았어? 아 비가 떨어졌구나 또 스패나네 도구를 이렇게 이용해서 퍼즐을 풀어야 되니까 다리가 생깁니다 다리 쪽으로 갑시다 또 바람 불거야 분명히 또 바람 불거야 심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네 심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네 아까 먹었던 열쇠로 문을 열어주자 왜 안 열어 이쪽으로 지금 가기 모르겠지 오른쪽으로 아니 너는 갈고리샷 던지고 일로와 죽어 다이아몬드 자 여기에 숨겨져 있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오 바람 때문에 이게 안 돼 잠깐만 발로리로 하는 갈고리 갈고리는 될까 갈고리는 되네요 그쵸? 지금 바람 때문에 화살로 쏘니까 안 됐어요 자 프로필러 하나 껐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를 가지고 가면 혹시 어 프로펠러 하나 껐는데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구나 프로펠러 갖고 있으면 아 이걸 갖고 가면 혹시 좀 무거워가지고 안 밀리지 않을까 오 여전히 밀린다 떨어질 뻔했다 여전히 밀린다 여전히 밀린다 이쪽으로 발고리를 이용해서 오케이 이렇게 건너서 안녕 이거나 받아라 이야 죽어라 오 이거나 받아라 육 녀석이 육 녀석이 육 녀석이 짱나네요 반대 맞았어 저기 은근히 기분이 나빠 저한테 그치 으흠 이쪽으로 들어가볼까요 음 음 어 아줌마다 아줌마 아줌마 아닌가 그냥 청공인인가 아줌마 여긴 아줌마 아줌마 아니네요 던전 맵을 획득했죠. 여긴 불일이 없으니 강하자. 던전 맵을 획득했죠. 던전 맵을 획득했죠. 이쪽으로. 파란 블록 불신하구요. 이쪽에서 점프. 뼈. 이건 점프하기 너무 멀죠. 프랭글 돌아서 가야돼. 바람 안볼때 점프. 어 밑에 뭐있나? 저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리로 가져와. 저거 그냥 넘어가면. 분명히. 분명히. 저녁이 튀고 올라오죠. 야 받아라. 보메라. 점프. 없애버려야되죠. 여기. 호크거리가 있다는거. 이쪽으로 이따 넘어온다는 소리죠. 넘어올 수 있다는 소리. 음. 이쪽에서 점프하기는 좀. 이쪽에서 점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점프. 어이구. 어이구. 떨어질 뻔했어. 너를 또 그냥 지나치면은. 니가 나를 또 엿먹이겠지. 응? 받아라. 오. 아저씨. 너는? 슈슈슈슈슈슈. 추가 먹자구요. 점프. 어이구. 음. 심리피. 음. 잠깐만. 여기서. 뭐야. 못가는거야? 어? 못가는거 봐. 여기 너무 높은데. 그냥 갈 수 있나? 점프. 어. 갈 수 있네. 갈 수 있네. 오. 자. 오. 오. 뱅글돌아다가 만들어놨네. 어. 쟤 또 있어. 이거나 받아라. 오. 점프하시고. 오. 하단을 잡고 조심하시고. 음. 잠겼어. 아니. 저것들은. 뭐지? 검토하고. 안 대 적یں versus Hub offers. 가려야 Gastors. cess produz. 빛. 쒸쒸쒸쒸. several places. 저각 공격cek. 던지 사걱. 진출. 뱅글돌아다가요. 그냥 치면 안돼요 투글레치기 오 살았어 아직도? 넝쿨 잡고 올라갑시다 아줌마들이 많네 넝쿨 잡고 올라갑시다 아줌마들이 많네 일단은 너를 잡고 끌어내려주시고 상승규류 아줌마 하나 잡고 날려갑니다 상승규류 타고 올라가서 내려갑시다 수사 일단 상자를 먹어야겠죠 올라가요 아이고 아줌마 올라갑시다 내려주시고 뭘까 오신놈 오신놈 음 어디있나? 어디있나? 음? 야! 여기있다 자 천공인 일로와요 치킨! 치킨 일로와 오케이 넘어갑시다 슬 Kid 훔쌍 오오 오오es 이제 Loris 크래 bakayım girlfriends 저걸 내려 줘야겠죠 벌레 하나 잡고 아무것도 깜것 내놔 던지고 받아라 반대로 했는데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날라갑시다 내려와서 발고리를 해서 내리치고 바람이 생겼네 바로 앞에서도 이거 쏴야 돼? 날려주세요 자 한칸 내시고 여기서 또 오구 자 안착했고 이거 왜 있는 걸까 다시 넘어가라고 있는건가 일단은 좌우고 오우 흠흠 흠 여기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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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ening